와 우와. 뭔가 있다. 우와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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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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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어때요. 냄새 어때요? 크래픽 Не 생각난다. 오. 내장 향도 그러게 진짜. 오. 오, 좋지? 이 안 좋으세요, 민지? 어때?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더듬이가 이 정도면. 이게 더듬이요? 와, 진짜 대박이다. 더듬이 같은 거는 보통 많이 기대 안 하잖아요, 사실. 더듬이가 이 정도면. 더듬이가 짜여서 버린다고 생각하는데. 이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우와, 우와. 웅. 우와. 몸뚱이네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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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네? 내가 따서 드릴 테니까 우와 몸통 어? 왜요? 이거는 내장이 찌는 게 아니라서요 내장이 수분으로 싹 빠졌어요 아 정말? 녹아서? 형님이 여기서 천천히 썰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나 배고픈 걸 까먹고 있었거든 지금 땀 먹는 순간 확 온다 뜯어먹고 싶다 야 뜯어먹죠? 족발처럼 뜯고 싶다 이거는 형님 한입 딱 이거죠 그러면은 종혁이 한번 뜯어보려고 제가 뜯어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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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살려 뭘 살려 얼마나 불닭도 없는데 애가 밥을 먹어요 우리 고추 살 뻔해 그냥 먹으면 돼 편하게 먹자 죽은 건 못 살려 있는 그대로 팔덩어리다 팔덩어리 한입만 먹으라고 한입만 먹으라고 한입만 먹으라고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 밑에 쪽이었는데 죄송해요 저 다 밑에 살이니까 살이야? 응? 앙창 먹어야 설탕 먹니? 야 야 한입만 먹으라고 야 형도 몇입 먹으라고 한입만 먹고 맛있게 먹으라고 잘 먹으라고 숙청 먹어야 설탕 먹니? 한입만 먹으라고 이 맛 느낌은 확 살아요. 우와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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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크레이빗이랑 맛 어때요? 똑같아요? 살은 안 먹어봤어 나 지금. 나 끝난 줄 알았어. 끝난 줄 알았어. 속으로 좀 잘봤었어. 끝난 줄 알았어. 우리 한동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. 우와 우와 오빠 만지나게. 이거 형이. 이게 더 쫄깃쫄깃해요. 크레이빗이 피씨보다. 정말로. 야 그럼 랭킹이 올라간 거야. 공들일만 하다. 야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맛있다. 그러니까요. 씹는 맛이 있어. 그쵸. 스피피씨도 그렇고. 끝난 점. 우와 우와. 흥겼나? 우와. 흥겼나?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거 실컬야. 그러다니? 그치. 그치.